32번 문제입니다. 민수야, 오랜만이야. 방학 동안 잘 지냈지? 도영이구나. 너도 잘 지냈지? 너, 지난번에 봤던 컴퓨터 자격증 시험에 합격했다며?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, 합격해서 정말 기분 좋았어. 야, 축하한다. 내 여친도 좋아했겠다. 좋아하긴 했는데, 민수야, 난 그 애 앞에만 가면 입이 떨어지질 않아. 그래서 아직은 어색해. 좀 더 자신감을 가져. 아, 맞다. 너 음악에 대해 많이 알잖아. 그 애도 음악 좋아한다니까, 서로 통하는 게 있을 거야.